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라 다 아는 사람이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동차종합반이죠? 회계사 동차종합반 재무에게 맡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다 아는 사람이라며 이번에는 그래서 빨리 OT할게요 자 OT 1번 과목 소개 회계사 2차 강의고요 재무에게 강의입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고요 작년보다 1회 더 잡았어요 1회 더 잡은 이유는 책을 작년에 개정했거든요 아 올해 개정했거든요 개정할 때 작년 기출문제하고 재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내 책에 시험 문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0점 중에서 15점은 듣도붙도 못한 문제가 나와 누구나 그런 거야 알겠지? 시험은 그래서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줘야 되잖아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무언가 시험에 출제되면 더 강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은 30회를 잡아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는데 30회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플러스 알파라고 해놓을게 그래서 최대한 30회를 끝내보는데요 안 되면 끝까지 해줄 거예요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쨌든 가르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동차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겁니다 일단 30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교재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재가 너무 길어 내가 이름을 못 외우겠어 자 해커스 회계사 IFRS 저희 학원에 학원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무액의 연습이고요 사실 1판이요 이거의 두께 한 20%가 더 두꺼웠어요 알겠지? 그래서 진짜 짐승 같은 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었어 그래서 1판으로 강의한 애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2판 할 때 조금 겹치는 문제들을 많이 제거했어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주제들을 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2판까지는 이게 초판일 때 오타가 진짜 많았거든 이게 장난 아니야 이거 쓸 때 이 책이 제일 힘들어 한 문제만 듣는데 하루씩 걸려요 2차 책은 그래갖고 이제 3판으로 바꿨고요 작년보다 또 40페이지 늘어났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3판으로 할 거고요 오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죠? 10개 미만일 거다 이거 줄인 게 세무사 책인데 세무사 책이 이미 끝났거든요 지금 강의 오타 4개 나왔으니까 그것도 연도 빼고 숫자 오타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론 요약을 좀 이번에는 필기 많이 안 하고 하려고 해커스 IFRS 요약서는 해커스 IFRS 김원종 아 이게 포인트 이게 재작년에 들은 애들도 있지 지금 그치? 그래서 이제 작년 책 갖고 있으신 분은 중급핵의 요약서 그 다음에 고급핵에 할 땐 또 고급핵에 요약서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급핵에 요약서 가져오시면 되고 혹시 1판 갖고 계신 분 이거 2개 갖고 계신 분 추록 갖고 있지? 개정된 거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오면 돼 알겠지? 그걸로 들어도 상관은 없어 페이지는 좀 바뀔 거다 좀 들을 때 불편하긴 할 텐데 들을 수 있어 알겠지? 내가 제목 말해줄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갖고 강의할 거예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것만 계속 풀면 별로 실력 안 는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두 번은 꼭 요약서 읽고 문제 풀고 요약서 읽고 문제 푸세요 올해 시험 문제 봐서 알겠지만 그냥 무조건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잖아 약간씩 응용해서 나오는데 그 응용의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예를 들면 자꾸 읽어보다 보면은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 나오면 수수료 비용 나오면 자산에 가산한다 알았으면 그걸 거의 1초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거를 많이 읽어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좀 풀어봐라 알겠지? 아니 읽어봐라 그래서 그냥 이것만 공부하면 별로 실력 안 낼 거야 이 공부할 때 자 그거고 일단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요약서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지 그래서 요거 갖고 강의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공부 방법 얼굴을 좀 보자 내가 아는 사람 두 명 모르는 사람 두 명 빼고 결석하면 나랑 인연을 끊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습은 하지 마세요 알겠지? 예습 비효율적입니다 다른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요 그날 그냥 복습하세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해커스 와서 강의해서 붙은 애들은 실력이 좀 있는 애들 이거 강의하고요 이런 요약서 중에 1차 때랑 2차 때는 좀 달라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2차 때는 말 문제가 안 나와 거의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왔고만 외우면 되거든 내가 체크할 때 2차에 관련된 부분은 2차라고 표시를 하거나 뭐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그 부분만 읽으면 돼 그러니까 요약서를 읽을 게 확 줄어 그래서 이거 복습 만약에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면 거의 1시간 컷한대 알겠어? 그 정도래 그리고 조금 실력이 부족하면 2시간 정도 걸린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 모르니까 포인트 책 다 읽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날 복습하면 한두 시간에 끝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은 다른 공부해라 그날 복습해라 그래야지 시간이 제일 많이 적게 걸린다 그 다음에 계산기 지참하시고요 많지는 않아요 한 4, 5개 똑같이 계산기로 그냥 푸는 거 알려줄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은 그냥 문제가 더 크다 뿐이지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그냥 2차 답안지에 풀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2차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요 채점을 하시고 실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틀린 이유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2차 문제가 조금 달라 옛날이랑 어떻게 나오냐면 좀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는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어봤고 물음에서 하나씩만 물어봤어 근데 요즘은 달라요 물음 1이 있는데 물음에서 물음 1에서 3개를 물어봐 물음 2에서 3개를 물어봐 물음 3에서 3개를 물어봐 12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총 앞에서 객관식 문제 60문제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다 단납형으로 나오니까 그냥 객관식 문제 60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객관식 문제 60문제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 다 까먹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푸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해 놓는 게 좋아 내가 처음에 풀 때 답안 작성을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두 번 풀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해 놓고 그 작성된 방법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맨 마지막에 한 달이나 또는 일주일 남았을 때 그 풀이 방법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읽고 답안을 보고 그냥 빨리 봐야 돼 그럼 하루만 해도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하나 정도는 보관해야 돼 알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이제 작성 요령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시험 응시 인원이 2,700명이었어요 2차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단답형으로 단답형이라는 게 그냥 담만 쓰는 거야 객관식이랑 똑같아 1,2,3,4,5만 없는 거야 이게 한 90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한 30점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약술형 문제 30점 그래서 3년 전 문제 맞죠? 딱 3년 전 내가 처음에 해커스에 왔을 때 합격시키만 해도 약술력 문제가 30점이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1,100명 뽑는데 3,300명 되죠 올해 또 400명 더 뽑는데 올해 유해생까지 합치면 4,600명 시험 볼 것 같거든 이거 채점 못해 작년에 5점밖에 안 나왔어 회계 처리 채점 못해 채점자가 미쳐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확 떨어졌어 잘해야 이게 5점 5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단답형이라고 보면 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 요령도 무언가 많이 거기다가 회계 처리 때리고 뭐 때리고 뭐 때리고 시간도 없대 그냥 합격한 학생들이 그러는데 답 쓰고 간단하게 그 답이 뭔지만 적었는데도 시간 땡 친대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알겠지? 답안 작성도 되게 쉽게 나와 자 어떤 회계 처리를 주고 단기 손익의 미친 효과 OCI의 미친 효과 이 양식으로 써라 그냥 그러고 끝나 그러면 단기 손익의 미친 효과가 하나다 감가비밖에 없다 그럼 감가비 굉장히 답 쓰면 돼 알겠지? 그래도 다 채점 답해줘 그 다음에 OCI도 마찬가지야 답해줘 근데 만약에 단기 손익의 미친 효과가 두 개야 감가비와 처분 손익이야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이거 답 쓰고 이 합계가 이거다 이 정도만 써도 다 맞게 해줘요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가르쳐요 혹시나 모르잖아 또 짐승 같은 교수님이 밤새서 채점하겠다 그래서 약술용 문제 30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적어줍니다 지금 이미 다 적어져 있을 거야 난 객관식 때부터 2차 약술이라고 다 써놓으니까 그래서 다 강의는 해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객관식 강의나 기본 강의 할 때는 이런 말 하죠 회계 처리 한 다음에 스킬 뭐 그림이나 산식 뭐 기타 등등 계산기로 푸는 방법으로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구조를 파악해야지 이걸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공부할 때는 그냥 먼저 푸는 방법으로 푸세요 근데 이 먼저 푸는 방법으로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 해보시면 돼 알겠지? 그럼 좀 파악이 되니까 알겠지? 저는 주제별로 한 개 정도는 회계 처리 거의 다 보여줍니다 알겠지? 어쩔 수 없어 회계 처리 자꾸 보여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제 왁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왁구 보여주는 회계 처리 한 번만 보여주고 나머지 네 문제 그냥 왁구로 확 풀어줘요 알겠지? 주제별로 한 개씩은 회계 처리 보여준다 실력이 좀 없는 사람들은 주제별로 한 개씩 회계 처리 해주는 거는 회계 처리 해보라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끝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뭘 알겠습니까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신이지 뭘 그치? 근데 출제 경향이 크게 좀 나뉘어요 제 책 기준으로 다 저희 학원에서 저희 강의 어쨌든 온라인이든 기본반이든 다 들었던 학생들이니까 제 책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중급회계인 거 알죠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특징이 뭐예요 주제별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포함대량목의 결정 관모 손실 평가 손실 물론 오늘의 짐승 같은 문제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 원가 배분 따로따로 낼 수 있죠 중급회계 상은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문제가 있는데 150점에 12문제로 나누면 12점에서 13점이야 물론 어떤 문제는 15점이고 어떤 문제는 10점으로 비중이 배분될 수 있지만 12점에서 13점이면 그냥 자료를 1주고 자료를 2주고 자료를 3주고 각각 4점 4점 4점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객관식 문제랑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요런 문제로 출제되는 게 보통 중급회계 상이 이쪽이 많아 근데 중급회계 하는 니네가 어려워한대며 왜 어려워하는 거지? 하나만 실수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치? 올해 법인세 비용 털렸니? 그치? 그래서 중급회계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큰 문제가 나와요 전환사치 한 자료를 주고 요구사항 4개 리스 한 자료를 주고 요구사항 4개 현금으로 표 한 자료를 주고 요구사항 4개 그래서 요렇게 해서 크게 그냥 15점 또는 12점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됐지? 그리고 고급회계도 다 이렇게 나와 고급회계 연결 문제가 작진 않겠지? 합병 문제가 작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요기서 4문제 나오고 요기서 4문제 나오고 요기서 4문제 나온다면 중급회계 하고 연결 문제는 고급회계 문제는 좀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한 자료를 좀 길게 읽고 문제를 풀 거고 중급회계 상은 기출문제 보시면 요렇게 출제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제가 만든 문제는 중급회계 상은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제 문제는 됐다 커요 제가 만든 문제는 그러면 저는 이걸 풀어줄 거냐 이건 별로 안 풀어줘 알겠지? 왜? 이 큰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는 완전히 날로 먹는 것처럼 보여져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주제별로 한 문제씩 큰 문제를 다 풀어주고요 마지막에 이건 다 스킬 써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알겠지?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빨리 풀 것이야 이렇게 빨리 풀 거다 공식으로 빨리 풀 거다 그리고 넘어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면 이 문제가 쉽게 보일 거다 출제 경향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OT라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치? 자 책을 보시면 책을 한 번만 펴보자 나도 깜짝 놀랐다 오늘 받았거든 자 거기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니네가 이제 2차를 공부할 때랑 또 2차를 공부할 때랑 다르니까 요 페이지 펴어요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150점으로 출제되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단원별로 뭐가 출제되는지가 다 써있죠? 네 그쵸? 그럼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 무슨 말이냐면 수험생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치? 점수를 보면 뭘 공부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아? 제일 뒤에 합계가 있죠 그치? 자 일단 제가 체크해주는 단원에는 별표를 쳐요 재고자산 별표 유형자산 별표 2개 됐지? 그렇다고 내가 다른 단원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별표 2개 금융부채 별표 2개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는 리스하고 수익만 별표 2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서면서 나와 그러니까 이건 운이야 11단원이 4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그냥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24장 빼고 그 다음에 회계사 2차 시험을 볼 때는요 고급핵에는 재끼면 안 돼요 제가 고급핵의 포인트 책은 어떻게 써요? 1장 사업결합 2장과 3장 연결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죠? 관계기업 투자 그 다음에 환율변동효과 파생상품 자 여기서 4문제가 나오는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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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80%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파생상품과 환율변동효과를 반반씩 쪼개서 6.6점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고급핵에는 재끼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특히 연결은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 27점이야 됐죠? 그리고 요즘에 수익단원과 리스단원이 개정됐기 때문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그랬지? 객관식 때도 얘기했지? 그래서 원래 수익단원도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나왔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4년 동안에 3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자세히 봐야 돼 리스도 3년 연속 나오다가 작년에만 안 나왔죠 그치? 그러니까 봐야 돼 교수님들이 관심 많으니까 알겠죠? 중급핵의 상에서는 유형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금융부채 요게 일단 중요해 투자부동산 같은 건 유형자산에 껴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작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작년 기출문제가 뭔지 알아? 재고 유형 금융자산 금융부채야 알겠어?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얘기할 거고 이건 시험 강의할 때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또 얘기해요 단원별로 그래서 그렇게 출제될 거다 제가 오티 끝 17분밖에 안 걸렸다 이거 공부할 때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이거 잠깐만 얘기해야겠다 합격한 사람 온라인으로도 되게 많다고 하니까 자 이걸 얘기해야겠다 제 책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본 문제와 그 다음에 고급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기본 문제도 다 못 풀어줘요 짐승처럼 많이 문제를 만들어놔가지고 기본 문제에 제가 풀어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문제에도 제가 풀어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급 문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써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출제될 때요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쳤던 거야 근데 그게 출제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가르쳐 원래 이 바닥이 그래 그래서 니네 나한테 선택형 주식 선택권 배웠지 2014년도에는 아무도 그걸 안 배우면서 합격했어 알겠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가르치고 나오면 가르치고 나오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고급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주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연락에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2차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제껴야 되는 문제 알겠어 그래서 다 풀지 말고 동차생이면 이거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기본 문제 제가 풀어준 문제 푸는 게 이제 최소 알겠지? 왜냐하면 다섯 과목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네 과목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세 과목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문제는 전문제 다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어준 문제 이거 푸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권장 알겠지? 권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었어요 여태까지 제 2차 강의 여기 해커스에서 붙은 사람들은 이것도 몇 번 해야 되느냐 세 번은 해야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틈틈이 공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제 강의 이런 사람들도 듣거든 한 과목 나누는 유해생이나 공부 되게 많이 했다 짐승 같은 사람이면 전문제 다 푸셔도 됩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 합격한 사람과 여기까지 합격한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알겠지?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나한테 배웠는데 3차생이야 3차생이 뭔지 알아? 2차를 두 번 떨어져가지고 1차를 다시 보는 사람은 3차생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걔는 심지어 재무의 개를 붙었어 어? 근데 올해 시험이 34개밖에 못 맞았어 이게 말이 돼? 시간 관리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2차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적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랑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서 골라 풀어야 돼 상중화 난이도가 있잖아 자 그럼 150점이잖아요 제가 툭 까놓고 얘기하면 15점은 누가 가르쳐도 못 풉니다 맨날 15점이 그렇게 나왔어 지금 최근 3년간 알겠지? 이거 못 푸는 거야 그 해에 처음 나온 거야 그냥 그리고 나머지 중이 한 70점 나오고요 여러분들 예상외로요 객관식 시험보다 더 쉬운 문제가 2차에 출제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하 문제가 또 나머지 출제되거든요 85 한 65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적에서는 이걸 80점 이상 맞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지 이걸 맞으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강의 한 50번 들어야 될 거야 알겠지? 내가 20번을 더해도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알겠지? 이런 지역적인 것까지 공부하면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될 걸 맞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채점하는 거는 쉬는 시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왜 이거를 풀어야 되는지는 쉬는 시간에 얘기해줄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이 객관식 때 풀었던 방법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올해부터 약술형 문제가 조금 덜 나올 것 같으니까 작년보다 조금 많이 덜 찍어줄 거예요 작년에는 짐승처럼 많이 외우라고 했었거든 재작년에 거의 다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안 나오더라고 오전백계 자 일단 제 책이 포인트 책이 있기 때문에요 포인트 책의 단원과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책의 문제집의 단원을 다 맞춰놓으려고 1장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의 역할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1장은 보지 않아도 돼 나 믿어 1장의 1번 문제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내년부터는 그냥 제목만 써놓고 아예 문제도 지울 거야 그 다음에 챕터 2를 볼게요 챕터 2의 기본 문제 1번 있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많이 지웠어 이거는 좀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만 보면 돼 그래서 체크를 그냥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만 체크를 해도 자 물음 1번 보시면 위에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네 줄 이내로 기술하시오라고 돼 있지 다들 아는 거죠 내가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암기해 두세요 이거는 법인세 비용하고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그리고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쓸 때 부채의 인식기준 써야 되죠 그럼 키워드를 갖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책에 다 있어요 그 문제는 알겠지 그래서 그냥 빨리 정리할게 자산 있지 여러분들은 해답에 있는 이 키워드에다만 동그라미 쳐놔 자산의 정의가 뭐죠 과거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세 번째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제적 자원의 뜻이 뭐예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하니까 이 키워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그냥 이거 키워드만 외워놓으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이제 법인세 외계의 약술력 문제로 나올 거라고 모든 책에 다 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 키워드만 보고 채점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연도에서 발생한 과거사건의 결과이다 그래서 과거사건 들어가면 돼 그리고 미래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니까 세금을 줄여주죠 그 세금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죠 내 세금을 줄여주니까 통제하고 있다만 들어가면 돼 말 만들어서 그리고 미래에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적 자원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우리 다른 말로 미래의 경제적 효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지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의 정의에 충족한다 이렇게 써야 돼 그때 안 풀어줄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부채 정의 이것도 그냥 키워드만 동그라미 침대 과거사건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의 반대말이죠 경제적 자원을 이전 그리고 세 번째 부채하면 잊지 말아야 될 단어 현재의 의무 됐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연법인세 부채로 부채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 써야 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거사건의 결과이다 그리고 미래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이연법인세 부채는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의무자 법인세니까 따라서 현재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요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쪽이 더 중요한 이유는 충당부채 만약에 시험문제 나온다면 잘 안 나와요 요즘에 나중에 설명할 건데 충당부채가 나온다면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세 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의 하나가 뭐예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잖아 이거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필요하니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볼게 인식이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과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 앞에 포착하기 위하여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언제 재무제표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걸 또 소련말로 포착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인식요건을 8주일 이내로 기술하시려고 되어 있어 이건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내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 뒤에랑 내용이 다르잖아 여러분들 개념체계가 있는데 개념체계의 개정 전기준이 있고 개념체계의 개정 후기준이 있다고 했지 제가 그래서 요게 언제 개정됐어요 2019년 12월 4일 제가 해커스 와서 대비하려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다 써놨더니 개정돼가지고 개정도 40페이지가 70페이지로 늘어가지고 다시 개정한거죠 그럼 우리 개념체계의 개정 후에 인식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요 인식기준이 첫 번째가 뭐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요건이 원래 개정 전에는 뭐였죠 우리 기준서에서는 개정 전 기준 쓰고 있잖아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이거 기억하죠 그럼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그거 가지고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니까 의사결정에 차이 발생시킬 수 있어 없어 있지 똑같은 말이야 목적 적합하고 그치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죠 그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죠 표현 충실성의 뜻이 뭐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하자 그 뜻을 뭐라고 그랬어 제가 쉽게 현금이면 현금 개정과목 잘 쓰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잘 쓰라는 거잖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게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이거 안 틀렸지 1번 문장 답이었잖아 엔든데시 5 5라고 나왔잖아 3번 아니 얘기 안 할게 문제도 기억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효익과 원가가 있죠 그 다음에 원가가 효익보다 원가보다 효익이 클 때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작성하는데 인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 인식하지 말라는 거지 요게 이제 개정 전 기준이야 개정 후 기준 근데 요 개념체계 개정 전에는 자 요 인식 기준이 요거는 어떻게 돼 동일하죠 그리고 요게 다르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 기준서에 지금부터 배울 때 인식 기준을 혹시나 쓰라고 할까봐 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유입은 뭐하고 무슨 개정 과목일까 지금 우리는 재무제표 요소 배우고 있어 몇 개야? 5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본은 혼자서 인식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종속적으로 인식되니까 자산과 수익은 유입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와 비용은 유출이겠지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시면 되고 요 인식 기준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두 개가 요렇게 서로 지금 다르게 규정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지금 KIFRS에서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이 내용이 요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이 인식 기준이 재고자산 기준서에 안 들어가고 유형자산 기준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두 개가 상춘되면 뭐가 우선된다고 그랬어 요거 알겠지? 그래서 뒤에 혹시나 인식 기준 쓰라고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 요 인식 기준 한 번은 외워야 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써준 거야 이쪽이 아니야 알겠지? 이쪽은 요거 오래 안 틀렸어야 되는데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기출문제예요 내가 기출문제라고 안 써놓은 거야 알겠지? 옛날에는 이런 거 풀고 우리 붙었는데 땡큐라고 그래서 요게 2009년도 CPA 기출문제입니다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거 미리 풀어주려고 중급형회 때 강의 다 한 거죠 인적 자원을 자산 계산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은 재문보고를 위한 개념책이니까 이거 쓰는 거 아니죠 그럼 이거 써야 돼 그럼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보는 거죠 자산의 정의가 저기 뭐라고 돼 있어? 과거 사건 그러면 계약했으니까 과거 사건 통과 인적 자원 돈 벌어준다 너네 일은 할 거 아니야 가서 놀 거니? 알겠지?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도 통과 뭘 통과 못하는 거야? 통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거 쓰면 되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적 자원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면 뭘 알 수 있어야 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내 가치를 내가 측정할 수 없죠 알겠지?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적 자원은 자산 계산할 수 없다 그거 쓰면 되는 거죠? 읽어보시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충실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세 개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두 개 외원으로 할 때 외원하세요 알겠지?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혹시 모르잖아 2차 시험에 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챕터 3 자 30분만에 지금 우리는 3단원을 끝내고 있어요 진짜 빠르죠? 3단원 볼게 X 알겠지? 자 이게 사실 성격별 분류 방법과 기능별 분류 방법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책에서 소개한 책이 제가 옛날에 썼던 중급회계 책이 처음이에요 나는 이걸 삭제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내가 만든 문제니까 교수님들 책에는 별로 없고 학원 강사 책도 없어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이 작업을 다시 할 때 봤더니 또 이 바닥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무슨 주제를 책에다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책에 그 문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안 가르친 게 시험에 나오면 안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즘에 들어간 책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따로 설명할 거야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재고자산이나 회계변경 오류수정 문제 제가 이거를 풀어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 설명할 거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3번은 그냥 보지마 자 그 다음에 4장이야 4장 아직 진짜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강의를 시작할 거야 자 여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 지평가라는 단원이 있고요 사실 현금 및 영업소 자산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대액 금액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안 나오잖아 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보고 강의 안 해요 그걸 2차에 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당자예금 계정이 있는데 회사 측 잔액과 그 다음에 그 은행 측 잔액 일치시켜주는 포를 뭐라고 하죠? 은행 계정 조정표 객관식 땐 풀어봤는데 2차에 나오면 내 손 장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4줄로 그리는 게 있어 입금과 출금 같은 것도 다 맞추는 거 현금 현금 검축표 다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문제만 만들어놨어 지울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이번 챕팩에는 안 지웠는데 언젠간 지울 거야 걱정하지 말고 문제 1번 안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알겠지? 다른 챕터에 비해서 다른 챕터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제가 그냥 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죠 그치? 그래서 그거 이제 앞으로 뒤에 문제 풀 때 뭐 분개 같은 거 그냥 처음에 이론 요약할 때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왁크로 풀 거기 때문에 저한테 적응하라고 이 문제 한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 기본 문제 2번은 풀어봐야 돼 실제로 이거는 기출된 적이 있어 회계사 시험에는 안 나왔고요 세무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볼 거야 이거는 2교시부터 진짜로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쉬겠습니다